이 아저씨 많이 다녔어. 나이크로 많이 다녔어. 원래 전복이 불편해요. 너무 더워. 진짜 못 타고. 진짜 지났어. 한 대 맞아야 돼. 쫓아줘요, 쫓아줘. 히힝. 맛있다. 나와봐. 진짜 빼고 집에 가서. 나와. 1분 20초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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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복베비 너가 뭐지? 그냥 채는거야 눈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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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하면 돼 어 좋아 콩다리 좋아 콩다리 좋아 대박 대박 언니 나 음악 틀어야돼 아무렇게나 막 춤추어 이렇게 나 따라가고 힘들어 봐라? 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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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이렇게 놀봐대 이현이처럼 잘 노래하라 잘한다 언니 잘한다 나왔다 이현은 이현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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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속되어있는 자기 가족 가져갔다고 하더라구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